상실한 듯 보이는군요. W 상안학교 특별반의 선생님이 왔어요. 니국주 선생님이랑 반갑습니다. 아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학생들은 다리는 조금 펼쳤으면 좋겠네요. 선생님 앞인데. 아, 좋아요. 몸에다 숨기시는 분, 그 분 말씀하신 거죠? 어른보다 한 3kg 좀 덜 나가요.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걸 못 받으셨어요? 학과도 어릴게요. 무용 쪽 전공했고요. 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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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도 굉장히 행복한 팬들입니다. 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도 소개를 했으니까, 자기소개 좀 간단히 한 번씩 해볼까요? 네, 저는 MIB의 리더 오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반가워요. 아우,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MIB 노래하는 강남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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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B 막내 심수라 합니다. 막내 아팠어요. 아, 아. 정말 막내. 나이가 어떻게. 21살입니다. 22살이요? 혹시 그분 아시나, 개그맨 선배님 중에 김진수 선배님이 국회의 하나님. 윌, 윌수님. 어, 윌수님은 닮았네, 윌수님. 어, 근데 기록교육 굉장히 좋아요, 우리 학생은. 아, 좋다.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은 학생이 누구예요? 어, 몇 살? 26살이에요. 26살? 선생님은 27살이에요. 보아씨와 동갑인거죠. 와! 오오오오오오오오!!! 자 그러면은 선생님 오늘 처음 왔으니까 가장 중요한 관장 선거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추천 좀 해볼수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마리 도와진 어우 한번 나왔어요 지금 여기 막상 이름 안 들으면 되게 서운해요 아실거예요 춤에서 막내를 맡고 있다했는데 안에서 맡고 있는 리더군 어우 뮤직비디오 elp Nerd 연장자 근데 연장자 강남 케이퍼 출신 아닙니까? 맞죠? 일본에서 그죠? 언니 현재 선생님이에요 지금 한 명이 안 나왔는데 선생님! 저는 크림을 추천하겠습니다 크림장에서 추천한 건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아주 가식적으로 네 명이 다 나왔는데 아주 가식적으로 네 명이 다 나왔어요 선거 공략을 한 번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더 부탁 저는 24살입니다 그리고 20살때 군대를 갔다 왔죠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깨뜨려 볼 수 있습니다 뽑아주시면은 뭘 하든 간에 불이 되는 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뽑아주십시오 오케이? 네 박수 네 저는 일단 막내입니다 그리고 케이퍼 월넛 케이퍼는 하나에요 활동하신 거 몇 번 본 적도 있구잖아요 저 아부 아부 하는 거야? 어 반장이 돼야죠 빡세 네 선생님 반장되면 아무 점이 뭐예요?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만해 그만해 선생님과 저는 사실 공익입니다 24시간 365일 항상 붙어다닐 수 있어요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요 나와줬던 공익 네 감남입니다 네 방장이 방장이 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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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가 뭔지 모르지만 뭐 하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재밌게 지내요 네 아 아 아 편해서 반장을 한 번도 못하셨어요 하하하하 착하네요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는 힙합 나스 이르매릭 크랙 크로닉 모스테 다이전 다이전 내가 반장이 되면 다이전 아 역시 여러분들은 힙합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약간 포스가 있네요 여성은요 어 어 어 군대 갔다 온 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저 가르쳐주세요 뭐 쳐줄까요? 순대돌릴게요 순대돌린다고? 선생님도? 네 다같이 순대 순대로 순대 없어요? 강남이는 뭐 없어요? 밥 싸줄게요 밥 좋았어요 침쓰가 지금 없네요 여자를 소개시켜줄게요 여자가 떡볶이 줘 떡볶이 줘 떡볶이 받고 튀김도 우리 반 반장에게 필요한 조건 이것만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혹시 있어요? 저요 뭐 어떤 거? 우리 반을 이끌어 가려면 체력이 좀 돼야 될 거 같은데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는 체력이거든요 우선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자기 키와 몸무게를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오직 네 그럼 솔직하게 솔직하게 금방 들통 날 거기 때문에 네 어 군대 심범대는 177.7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요 네 근데 지금은 허리가 많이 부어서 한 176 176에 네 1065kg 정도 65 그 다음에 심스 네 키는 185.5 오오 자신 있어요 역시 봐봐 아까 우직은 키를 많아서 되게 설명이 많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몇? 185.5 185.5 이야 자 몸무게는요 81.6 2호까지는 잘 안쓰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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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 다음에 강릉 177 177 몸무게는 60 63 63 63 무슨 문제를 맞히는게 아니고 정남이 정남인지 아닌지 이따가 63 63 63이면은 선생님 초등학교 6학년 때 몸무게거든요 관장이 되게 쉽지 않게 힘들어요 이 몸무게는 그 다음에 크림 176 176 176 그 다음에 몸무게는 7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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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과 크림이 이제 76 지금 누가 거짓말하는지 이따가 한번 볼 수 있고 맞아 난 제일 궁금한게 81.25 가 확실한지 2호까지가 맞는지 누구부터 할래요 자신있게 오케이 솔직하게 솔직하니까 크림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림 신발을 벗고 양말도 어머 망이 내려갔는데 갑자기 자르지 최첨단 기계에요 이게 레이저로 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두폐 여드름 남았으면 거기까지 딱 재주는거 아주 정확한거 딱 재주는거 어 또 있냐 어 뭐네 이거는 우리 스타일리스트를 이렇게 해요 네 이렇게요 어 72.7 몸무게 자 이제 키 올라가요 셋 오 네 셋 너무너무 심지어 인자 175 나왔네 175 오 근데 많이 오차가 없었어요 지금 1cm정도는 솔직히 선생님들도 약간 밥 많이 먹고 살찌고 발바닥에서 살이 찌거든요 한 2cm 정도까지 키가 더 크고 싶으면 두피에도 살이 찌고 발바닥에도 살이 짜요 제가 한 4cm까지는 클 수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아요. 그다음! 좋았어, 막내부터. 어휴, 크다! 신발 벗으시고? 신발부터 검사를 한 번 하자면 당당하네. 없어, 없어, 없어. 알았어! 남자! 좋다, 좋다. 자신감이 있어요, 지금? 자, 그러니까 신선이... 자, 움직이시면 안 되고 81.25호였거든요? 아니요? 85.4가 85.4가 나왔는데 점심 좀 놓치자 거짓말을 했네요 183.1 에이 나이도 속였어 나이는 100%인 것 같아요 2cm짜리 깔창을 깔고 다니래요 그럼 180.5가 될 수 있어 좋았어 다음 누구? 강남 갈까? 나 어디 가봤는데 좋았어 리더부터 자 오직 신발자 혹시 쉬는 시간에 잠깐 뺀 건 아니죠? 정말 없어요 깔아도 될 키인데 안 깔았네요? 176이 만났는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긴장 많이 한 것 같은데 긴장 안하고 머리가 하얗게 지르는데 뭐지 좋았어 올라가서 몸무게는 67.3 어? 바로 움직인 거 아니야? 아니요 아까 176이 나왔는데 아니요 172.9 저는 100점 아니요 아니요 얘가 키를 재고 올게요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잠시만요 지금 내가 봤을 때 강남 5차 범위 엄청 날 것 같아요 77이 아닌 것 같아요 기회를 한번 더 줄게요 리더니까 176.2 176.2 176.2 176.2 176.2 이태번 지우지 마세요 그쵸 안 지우려고요 왜 지우지 마세요 왜냐면 다 까는거죠 요즘 아이돌들은 자 좋았어요 한 번만 볼게요 어머 한 번만 더 작네요 아닌가요? 에이 강남에서 물건넣고 어머 어? 괜찮은거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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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만 나오면 돼요 177만 나오면 돼요 자 63kg라고 그랬는데 68kg인데요? 아 아 아 아 아 아 177이라고 했잖아요 174.3 아 아 아 아 아 한 번만 기회를 두고 한 번 더 그럼 177 나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내가 177 안 나온다면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해야 돼요 근데 또 해도 맞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번 더 오케이 자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화이팅 둘 둘 셋 173.1 심지어 1cm가 지금 줄었어요 173.1 자 자 야 야 아 뭐 작다고 모르는게 아니라 거짓말을 했으니까 선생님이 혼내는 거예요 강남이 거짓말 이렇게 할 거예요 강남이 거짓말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너무 심각하잖아요 지금 네 그쵸 그럼 지금 맞고 올래요 매니저씨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중에 천천히 맞을게요 어 매니저님 언제든지 얘기해주세요 황하고 화딱지가 난다 싶으시면은 얘기해주시면은 따로 빼갈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네 어 지금 뒤에는 친구들이 계속 보고 있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어 또 반장의 조건 이건 또 꼭 필요하다라는 거 혹시 또 있어요 뭐 반장이라면 네 그리고 남자라면은 아니면 힘이죠 힘이 좋아야죠 힘이 좋아야죠 아우 좋았어 저 박수 아우 선생님하고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 동생이 와 있는 줄 알았는데 힘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다른 기계는 필요 없고 어 저만 있으면 돼요 선생님만 있으면 돼요 대충 감이 오죠 자 누구부터 도전해볼래요 도전할 친구가 나오면 알려주세요 아우 근데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선생님이 밤이 될수록 많이 붓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뭐냐면요 원래는 선생님을 이렇게 들 수 있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제가 27년 살면서 그런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걸로 못 들어요 제가 들어줬죠 볼래요 선생님을 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점프 한번 해볼래요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 하지만 여러분들은 못해요 아직 잘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헐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없는 걸로 갈게요 앉아있으면 할 수 있어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점프를 못하겠다 아 진짜요 하하하하 점프를 느낌은 잘 살리거든 위에만 다리는 못 움직여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하체가 그러니까 그걸 볼 거예요 선생님은 하체를 중요시해요 점프 못한다니까 아예 앉아줘요 와 하하하하 자 내 동생 잠깐 나와줄래요 와 예 이야 선생님이 발을 들리면서 올라갔을 때 이 친구의 길이를 좀 재줘요 알겠죠 오케이 좋았어요 그럼 부반전 시켜줄게요 아 급식당번 이 친구를 급식당번 오케이 좋았어요 자 시작 업혔습니까 네 업혔어요 자 자 선생님 바지 입었으니까 선생님 머리 아 아 아 아 선생님 죽일라 그랬는데 아 지금 뚝힐 뻔했어 지금 아 아 선생님 선생님 박수 한번 쳐요 알겠어요 어우 나 지금 머리 터진 줄 알고 아 너무 놀랬어 지금 짧게 강하게 가자 네 한번 한번 컨셉도 여전해 자 시작 자 가겠습니다 자 꽉 잡으세요 꽉 잡으세요 아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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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오 좋았어 어 어 좋았다 아 아 못하겠으면 기껀 해도 돼 하 하 하 세 자리는 아니에요 세 자리는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자 약간 준비 운동 해줘요 죽을 수도 있어요 잘 안 됩니다 자 자 갈게 갈게 자 자 자 자 자 자 힘쓰게 하는거 진짜 우와 박수 와 아 그래도 그래도 엉덩이를 카메라 쪽에서 하는 건 좀 너무 했다니 어 자 자 자 다음 괜찮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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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거짓말을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왜그래요 그게 중요해요 지금 강남 들 수 있겠어요 오케이 좋았어 다르다 이멋이 이멋이 이멋아